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사회의 진로라는 것은 거대한 유조선이 항해하는 것 같아서 일단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좀처럼 그 방향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하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올라탄 경우 이것을 알아차린 전문가들이 잘못된 방향을 경고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더라도 좀처럼 한 사회가 방향 수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어 어 하는 식으로 마치 미끄럼을 타듯이 어떤 사회가 아주 어려운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 경우는 역사에서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개인은 마음을 다잡고 잘못을 수정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사회와 같은 그런 거대한 집단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11월 3일자 중앙일보에는 김동호 논설의원이 기구한 집값 폭동이 부른 중산층 세금 고민이라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비단 중산층에 대한 과세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급증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김동호 논설위원의 주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댓글에 한국 상황에 대한 진단과 미래 전망에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펼치는 독자 케이시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케이시의 이야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독자 케이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 장관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의 집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조나 하던 현 정치인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더해서 또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요즘에 노동조합이 있는 전규직은 결국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산층 화이트 칼라 세금이 많이 내면 그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문제는 아마도 이런 고세금과 고규제로 인해서 한국은 공장 이전 등으로 집안 공업 도시부터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서 망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탈산업화 시대입니다. 도시별로 좌파 정책을 쓰던 도시는 디트로이토 같이 된 데가 많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의견 피력이지만 여기에 정말 우리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독자 케이시글 가운데 몇 가지 핵심을 우리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풍부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의 주요인은 매물 잠김 현상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문제는 공급 촉진책 없이 수요 억제책에 매달린 결과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몰상식에 기초한 시장과의 전쟁이 나은 바로 가장 큰 비극이자 부작용이 문정부 들어서서 엄청나게 올라 버린 그런 주택가격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 장관은 몰라도 그들의 부인 장관 안에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무지 시장에 사고파는 행위자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달성하고 싶은 정책 목표와 이념에 매몰된 그런 사고와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간주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화이트 칼라의 세금 부담을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아깝고 다른 사람이 내는 세금은 환영할 만하다는 그런 심정을 독자 케이시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효과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함께 대부분 사람들이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 같은 고세금과 고규절에 인해서 한국은 공장 이전 등으로 지방공업도시부터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식당 종량제 도입반으로 여론의 호돈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식당 창업에 뛰어드는가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가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원인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라면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표에 도움이 되는 그 정책이나 발언에 매달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동호 논설비원은 결론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SNS에서 돌아다니는 푸념처럼 살아서는 보유세, 물려주면 상속정려세, 사후에는 상속세를 피할 수 없는 세금 감옥이 되고 있다. 이래서는 경제활동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 외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먼저 보유세를 보자. 미국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사는 동안에는 가격이 올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주자 보호를 위해서다. 상속세는 명목상 일본이 세계 최고로 높고 한국이 두 번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최고다. 우리도 세제, 현실할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실패에 따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패닉바잉이 잦아들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김동호 논술위원이 결론 부분에 실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동호 논술위원회 주장, 독자 KC의 우려, 그리고 많은 양식이 있는 분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고세금과 고규제 사회라는 경로를, 궤적을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어차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또 세금이 아주 적게 부담하는 대다수는 소수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정치 권력이 더욱 강력하게 개입해서 더 많이 빼앗아서 나눠주기를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라는 표 얻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다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사회정의 구현의 이름으로 중과세를 앞으로도 계속 감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이 땅의 생산활동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재정에 의존한 사람들이 비중과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서 또다시 추가적인 그런 세금 수입의 학별을 위해 별별 묘안을 다 짤 사람들이 바로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기회조차 없어져 버린 사회라게 되면 정치 권력의 연장이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독자 케이시의 경고입니다. 고세금과 고규제 한국은 지방공업도시부터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서 망할 것입니다. 그런 전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효과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볼 수 없다면 톡톡히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사람들의 항의나 경고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로지 표를 주는 다수의 환심을 사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는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대중영합주의가 봄날에 화려하게 만개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장식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